야 뒷병 뒷병! 애 짱 왔어. 뭉싱같은 놈들 아 이거 뭉싱같은 놈들 미안해 아 진짜 뭉싱같은 놈들 아 자 오늘 런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멤버는 림브랑 몽용이랑 이제 지수를 알게 4명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아니 지금 웅장이고 뭐고 나 게임이 안될거 같은데? 아 이거 템 옮겨지는 속도봐 말이 안되는데 나 1-2초 전에 살고있는 과거의 사람이야 나 1-2초 전에 살고있는 과거의 사람이야 하하 림브빠 어디야? 나 i12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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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댔다 이거 하하 10명대 뒤에 창작이 중간에 존나조심 왜 못하겠어? 일단 해보는 중 저번에 했을때 나 핑 170이었거든요? 이 서브 했을때? 응 어디있는데 아 나 다했어 형만 받으면 철문이라고 했어 중간이던 거 하더라도 때리면 맞으면 해볼 만한데 진짜 구성 머리에 사람 맨몸 같긴해 두 대인데 몇대 맞췄을 수 아, 그래. 둘 다 맨몸이다. 둘 다 맨몸이다. 방금 때린 거 두 대 다 씹혔어. 아, 이 씨. 이거 게임 어떡하지? 걔 X때버렸네. 지수야. 귀 열어. 이름은 말했어야지. 이내나. 승리해. 끌. 안에 나무도 났다. 내가 림부에 저런 실수 안 하는데. 안 뺏었어. 한 대? 알틱 도대? 하나 더? 아래 위에. 둘 다. 한 대 다. 두 명 다. 두 명 다. 많은데? 세 명인데? 나 누웠다, 일단. 나 누웠어. 아, 죽었어. 아, 죽었어. 나도 죽었어. 우리에게 설사는 좀 가혹한데, 지금? 아니, 이거 싸움 자체가 안 돼, 나는. 이거 그냥 팀한테 기댈 수밖에 없어. 다른 데 갈까, 그럼? 1대1이 안 돼. 하분기 쪽 어때, 하분기 쪽? 차라리 아래보단 위가 더 나을 것 같기도. 나 일단 옷감 100장 먹었거든. 나 석공 이벤트 좀 할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아, 나 이거. 인터넷 문제는 직접으로 해결이 안 돼. 철 살 수 있겠는데, 이 자식이. 아, 멋있어서. 킹 찍어줄게. 어, 내 앞에 사람 있다. 아, 부럽다. 재킷 드릴 거 있네? 이 자식. program踰구 melod 녀 Star Zs 성態을 다음 주adamente 물건이 킹 찍어줄게. 애 기 wird man lane. 돌 좀 줄 사람. 빨리빨리 x8 돌 빨리 진짜 돌빨리 해. 도로 없어 도로 없어 도로 없어 1대 있는 거 다 줄게 천도 니가 다 가지고 아이씨 난리 났다 우리 왼쪽에 10 하나 있다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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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발량에 왔어 문 달아 어 달았구나 야 뒷병 뒷병 도망가게 도망가야 돼 어 그래 나 나가게 나도 좀 붙어 볼게 근데? 도사 풍량이 1대 다 때렸는데 10대 다 때렸어요 오케이 잡았어 하나 잡았어 야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파이팅 썰어 놨는데 파이팅 썰어 놨는데 파이팅 썰어 파이팅 썰어 능무 우리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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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썰어 파이팅 썰어 파이팅 썰어 파이팅 썰어 파이팅 썰어 돌 한둘 스칼에 100개 나 왔어 우리 집이 우리 집 우리 집 깔아방에 우리 집 기존 NW였어 부시 안에 들어간건지 집 안에 들어간건지 모르겠어 나 일단 프림뱀 먹었긴 한데 밖에 있어 집 우리 집 핑크가 죽게 파이팅 썰어 너 먹으면 일단 뿌려놓을게 아 내 몸에 상자 있었는데 상자 만들면서 나가와가지고 아이씨 이번엔 게임하는거잖아 같이 가 레전드 이 집이 있지 않아 어 우리집 괜찮아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핑이 우리집이야 핑이 아 WC 어 그 우리 싸우던지 쪽에 숲에 집 하나 있거든 개네 이런 쪽지 나 먹을던게 좀 많아 일단 들어와봐 여기 일단 파이썬이랑 풀어놨고 어 우리 근데 입구되기 조심하긴 해 내가 또 앞에 있어 짝상 하나 만들어 놓을까 만들어놔 만들어놔 아니면 큰 상자 만들어 충분할거에요 재료? 재료 있을거야 나 침단 콜이라서 걸어갈게 100초 넘게 남았어 우리는 약간 활 이런것도 많이 필요해가지고 다 먹어오긴 해야돼 최대한 교전중이겠네 나 총을 줬어 지금 문 열어줄래? 나만 내면 밖에 내면 상대 다시 깔아 이따가 마스코 마스코 하ㅏㅇ 가 하ㅏㅏ 다 쳤는데 집에서 나온다고? 집에서 문 열었어? 총인거 같은데? 하나 누워있긴 하다 어디집? 바로 옆집 봉사해로 썼다잉? 한대? 사라있어요 아 사라있다 이블버 사라있어 아 못된다 파이썬 지금 먹었나? 나 한대 때렸어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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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었어 먹었어? 집 앞에 문 열 나와있어 한대? 파이썬 같네 나와있어 나와있어 리볼바 리볼바인데 하나 더 하나 더 나왔어 파이썬인데 리볼바 두명 더 하나 파샷이고 파샷 다운이고 리볼바 들어갔어 대가리 땅땅땅 먹어봐 그냥 리볼바 먹었다 나 이거 집에 놓고 올게 나 하도 먹었어 나 하도 먹었어 하파라갔다 얘네꺼 키마윙 얘네 외부 침낭으로 우리집 쪽에 있어 두명 빵먹고 먹었어? 아니 안먹었는데 화면같이 찾아줄 수 있어? 찾아봐봐 나 너 좀 챙겨야돼 새끼마윙 뭘 말이씨 야 개 털었다 이거 어떻게 이겼노 이거 아 상자가 없어? 나무가 없어 왜 어색하지? 아 점프대를 못 올라가겠는데? 잠깐만 아 병신같은 우리 불포 있는 사람? 아뇨 아무도 없어 문도 하나 찍어가자 아 그정돈 나와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마우쳐 아 우리집 쬐고 있어 지금 바로 앞에 있어 그 350도 아 나 죽었다 톰슨도 있다 왼쪽에 있는 파이썬은 헤드 때려놨어 세명이야 난 채소 하늘 멸망전이 됐네 아뇨 아뇨 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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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톰슨 들어갔다 초록불로 만들라는게 아니라 이번 뚫어놓으라고 오 어 소리상 들어 아니야? 침낭 탄다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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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형 같아 형 같아 형 같아 형 같아 이사빈 씨 됐어? 어 내껀 사라졌다 씰 아니 이굴 몇명째는거야 야 이거 다 죽었다 이거 다 죽었다 우리 됐다 아 2명 죽었어 문 못닫아? 야 지금 그냥 저희와냐 할거면 가야돼 이 방향에도 사람이 있는데 어! 나 옆구만 왔다 아.. 나 죽었다 아 이 새끼 누웠어 야 너 살릴게 너가 알아서 챙겨 아 리블메이들 왔다 다른 애들? 2명? 입구에 하나 붙어있고 2명 입구에 있는 애 잡아줬어 얘가 2명 그리고 아까 그 나무바리게이트 있었잖아 그쪽에 리블바가 더 살아있어 야 리블바 액 잡았어 얘 맞춰 2명 온다 2명 왼몸을 눕혀놨고 3명좀 맞았어 일단 난 치아 못 들어갔다고 2명 1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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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어때? 여기 딕타워 어때? 야 야 질값 2곱하기 2일우죠 이렇게 이렇게 다 버려줬어 혜연이 존나 야무지잖아 솔직히 공감으로 상자도 안 했어 너 먼저 나가서 한번 봐 볼래? 나 이건데? 아 조금만 기다려봐라 응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2명있어 2명있어 능모랑 광복 바로 앞에도 있다 능모 아 씹 방사나 사와줘 파이썬 씹다 헤드? 헤드? 안 씹혔으면 헤드 들어갔어 야야야 나 죽어 나 P4 남았어 헤드도 W도 잡았어 광복 앞에 아 그거 능모 나 P3인데 해볼게 치료 2 아 나 죽었다 나이스 나 누웠어 나 근데 방사나 살아서 나도 치료 1인데 나도 누웠는데 그래? 그럼 우리 끝났어 아 나 뒤졌다 아 아쉽다 남은거 활이라도 꺼솟고 먹었잖아 어 가볼게 저 위에 있는 반손은 내가 잡아줄 수 없어 그래 아니 밑에 총 떨어진거 하나라도 있을거야 내가 치체 위치 아니까 내가 찾아볼게 능모를 먹었고 군밀 6발 먹었고요 뭐야 이 버러지 어! 파이썬 방북 능모 씹 존나 맛있다 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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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쪽에도 사람이 있다잉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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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그 사운드인데 파이프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무가 먹으러 가 야 너 리블버 줄게 자 오 oooo 피투 찾 بعbus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매리? 오오오매리오매리 에씨 반속 들고 뛰는중 야 빨리 가자 스멀두발 빨리 빨리 ded 방사능 올라 일단 지켜야될거 아냐 스물 두발 줘? 아니 니가 써야지 아니 나 피트있어 나 피트있어 이거 뒤에 뿌렸어 빨리 받아 일로와 아 그럼 피트 받아 피트 받아 리블 받아 다 받아 이거 야 우리 집 쪽에 사람 하나 있어 아 맞아 이제 내가 뿌려왔는데? 나 이메일 없어 이거 오지랑 밟아 고홈 고홈 세이브 세이브 오 야야야야야 야 반사로 잡아줘? 나 먹게 이 세이브 이겼어 이겼어 그거부터 체크해줘 만약에 된다 하면은 그냥 초스피드를 씹을 때 저거 준비하게 딴거 알아 나무 좀 캐고 일단 나무 캐야돼 이거 인정? 아 캐 관리감도 캐줄게 정신같은 놈 너 무기 뭔데? 석궁 리벨브 어 나보다 세네 감독해 아 근데 기분이 좀 묘한데? 아 왜 이렇게 X같지? 가만히 서가지고 팔짱 끼고 보는거 같네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뭔데? 뭐 이제 오늘 이거 한거 있잖아 어 림브 재활훈련 시켜줬다 생각하고 어 잠을 일어나서 내일 금초 할까? 화초? 화초 아 화초 화초 할까? 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왠지 알아? 나 핑이 진짜 X같아 아니 진짜 내가 뭐 테두랑 막 이런 애들 하면은 진짜 막 이듬직스럽잖아 근데 얘네 하는거 보니까 아 진짜 도저히 안될거 같애 내가 눈뜨고 못봐주겠어 핑 때문에 막 푸르르 떠는거부터 존나 징징거리는거 내가 못들어주겠어 아니 이거 진짜 나 진짜 나 지금 간디야 나 진짜 EPL로 게임하는데 이정도 징징거림? 진짜 현자야 나 지금 현자라고? 어 진짜 현자인지 아닌지 체크해봐봐 잠깐만 해볼게 아이 탐으라그냥 아니 아 이 XXXX야 현자 아닌데? 오늘 로스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멤버는 이제 어차이인은 똑같아요 부영이형이랑 림보랑 이제 이치수랑 이렇게 대명해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가자잉 아우 세키만 나왔어 10 오케이 만나 너 어디야? L11 나 L11 나 지금 M10으로 사람하나 잡으러 가볼게 야 너로서는 무리야 같이 이 세개 죽창 죽밥이야 이 만화세스파딩 이 시니놈 마이 저건가 저 앞에 누가 파워무빙 존나 하고 있는데 아이씨 아니 왠 연소새끼가 아이씨 아이씨 도망가 아이씨 도망가 저거지 도망가 아 내재끼봐 아니 그니까 만나자니까 하? 진짜 말 좋았네 안들어 진짜 하아 너는 다시 걸어와라 여기다 짓자는 얘기야? 이거 늘릴 수 있냐 집? 응 그래 응 도움이 됐어? 아이씨 아이씨 세대만 하는데 안 죽어? 야 어? 밑에 호박이랑 옥수수 좀 따갈까? 있어? 그럼 내가 같이 따갈게 석궁 하나 받아 일단 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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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활 있어 석궁 받으라고 석궁이 더 세잖아 땡큐 줄 때 받아 나 곰이랑 싸우는 나 곰이랑 싸우는 아이씨 아이씨 못다 먹을걸? 오우 스크레인 300개 먹었다 아 죽는다니까? 총소리 못 들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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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죽지 아 총을 하나 먹고 싶긴 한데 그냥 단서나 먹으면 대박겠네 이거 단소든 톰슨이든 뭐든 좋아 그러면은 방법은 빨키 만들어서 런싸 한번 갔다오는게 나을수도 있을거 같긴 한데 아이씨 제육은 집마다 맛이 너무 다 달라 그것도 맞긴 하시 위엔위엔사람 위엔사람 대가리안돼 대가리안돼 엔 엔터블릭심에서 나온다 애들 아이고 야 빠지 아 죽었다 아 나도 누웠다 아 애들 많아 애들 야 먹을거야 여기서 따온거야? 에 야 시체 존나 많은데? 어디에? 네개 다섯개 시체 시체 네개 아 이 세개 누굴 또 들었다 아 어떻게 해? 아 가서 해봐 나 안쫄긴 해 반소리 예estruct 돌것 한쪽 아 더 컷 세차 봤는데 얘 층나 속옷 입고 있었거든? 반소 소리? 하나 더 다운? 하나 더 있는 거 같아 한 명 남았어 일단 속옷이 말고도 내 앞에 있다 근데 이거 버티면 안 되는데 먹고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시절먹어 여기 사람 어디 간지 모르겠어 나 이메 안 남아 먹어줘야 돼 아무것도 못 먹어 그냥 가자 절대 못 먹어 잘하진 않았는데 포지션이 드리진 않았어 S 이길 수도 있어 왜냐면은 아니? 나 영어 1등급에 그랬는데 나 공부 잘했는데 뭘로? 야 저거 목숨 걸고 끌고 온 사람들 야 내가 엠파니까 여기 위에서 좀 지켜봐 내가 1엠파 훔쳐올게 알았지? 아 진짜 끌고 갈게 무섭냐 저거 내가 잘못 들은거 아니면 터거 버트가 으아 터거 버트 터거 버트씨 이거 버킹란 버킹란 아니 발소리가 들렸어 너랑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지 으흐흐흫 물씨가 없는데 어? 안 져지지? 내 옆으로 해가지고 가면 지워질게 한 칸 해봐 아 여기 그냥 안되네 여기 그냥 천장도 안될거 같은데 어 천장도 안되네 옆으로 땡겨야겠다 잘했다 야 아 우리 외벽을 못치네 애초에 엉신같은 아 우리 외벽 없이 살자 와 진짜 X같다 으흐흫 외벽 함부권 저거 둘러싸던가 아 쑥나게 하지마 어? 너 진짜 X같애 그냥 마인드가 집을 너같이 턴가 아이씨 쫙해봐 아 이 새끼 빨리 집 완성하고 끝 지금 빚을 짠다 씨 눈치 깠어 지금 아니 이게 아니라 그 사이에 레이드면 어떡해 아 너 지금 도망갈 지금 각 잡고 있는거잖아 아이 뭔 소리야 사람이 몰라보고 아 내 집 안공이긴 해 그니까 간다는 말이잖아 그치 아 약간 선택을 못 내리겠어? 자 오늘 런스토를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2일차구요 네 집에 살아있네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해야되는데 물어볼 것도 있고 어 폭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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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군기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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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다 또 sakura 형 위에 둘있나봐 옥상 하나랑 1층 뚫린 데 있거든? 1층 뚫린 데로 들어갔어 하나, 네대 집 밖에 돌아다닌다? 루프 기절 안했냐? 루프 나 두대 때리긴 했는데? 나 네대 때렸어 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나 소음기야 난 소음기 어? 얘네 옥상 죽었는데? 확실해? 어, 옥상 죽고 있어 지금 기절했어 뚫린 게 어디 쪽이지? 우리 반대편인가? 그 오른쪽, 우리가 바라보는 쪽으로 나 있는 데고 그리고 카운터 왔다? N방향에서? 1층 풀무 다섯대 옥상 올라가는 거 나야 아, 어떡하지 집 뚫린 쪽에 카운터 와있다 세대 더 아, 못 죽였다 안 죽였어 아, 불구니당은 눕혔어 안해? 어 카운터 왔다 형, 히스에 세명 나, 나 하이드하고 있어 무상 먹고 한 번 뺄 수 있으면 뺄 수 있어 무상 못 먹어 형 지금 내가 먹어줄까? 못 먹어, 그냥 못 먹어 못 먹어 아이, 띵크 그냥 한 번 시도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밑에 있고 권차 머킹전을 해야 돼, 할 거면 나야, 나, 슈트, 나야 슈트야, 오른쪽 있다, 오른쪽 들어가서 오른쪽? 어 두 세대, 세대 맞춰놨어 세대 맞춰놨어, 오른쪽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포데도 하나 있어 여기, 여기 있다, 2층, 위에 있다 아, 이거 사다리 없으면은 자기가, 자기가 빡세 사다리가 있어요 아, 사다리 먹었다 내려 갈게 나, 내려갈게 뒤쪽으로 와 풀무장 먹어 2층에 있어 2층에 너네 있고 하나 들어갔어 무장 들어온거야? 아니야 아니야 맨몸이야 나 갈게 하나 더 들어갔다 하나 더 맨몸 그 다음에 건물 뒤에 잔무장 하나 붙어있는거 같아 조심해 건물 뒤에 잔무장 하나 붙어있는거 같아 어 뭐야 LMG 하나 둘 돼 하나 잡았다 우리집 쪽 진수야 뚫린데 뚫린데 잡자 아 나 나왔어 내가 바로 이했거든 이거 내가 먼저 할까 내가 먼저 할게 너 죽었냐 어 나 죽었어 잡았어 잡았어 안해 안해 끝 나 침낭 있어 방금 죽인 애가 그건데 레이더 하러 온 애야 맞아 맞아 레이더 안해 다 잡았어 안에 템만 먹었는데 루프 따르네 루프 따르네 림부야 니 아래 내 애들 잡음 잡았어 잡았어 죽었어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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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AK 우리 아니잖아 아 AK 우리 아니야 뺄게 이거 지수랑 나랑 뭔줄 알아봐 이리 와봐 지수 민자버게킹인가? 형 총 하나 줄까? 맨몸 뛴다 니 오른쪽 아래 림부 오른쪽 아래 맨몸 뛴다 나이스 잠깐만 야 AK 맨몸이었어 이 미친새끼 잡았어? 어 니가 잡은거 니가 잡은거 나 퍼픙 런치는 중 그냥 아 오케오케 아니 림부 탄줘? 아니 나 탄 있어 탄 있어 150도에 응 좀 많거든 자고 그냥 할까? 그냥 해도 될거 같아 AK 들고 해 아 오케이 그리고 아직 80도에 RT가 하나 살아있고 자 필드야 맨몸 볼트 잡았어 거기 둘이야 밑에 다 잡았어 컴슬? 하나 더 있어 부시하네 림부야 실체 여기 맞아 나있는데 아니 이새끼들 뭐야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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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밑에 벌어놓을게 아 빨리 벌어져 너 5탄 있냐? 아니 나 60발 밖에 없는데 30발 줄게 어 5탄 실링했어? 어 실링했어 아니 5탄 다 줘 너 그럼 권총탄 써 어 잘링있으면 빼자 나이스 게이드 어 80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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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방향에 들어오고 있다잉 무리할래 프리시 박았어 부영해를 봐라 필드의 맨몸 코스프레인지 맨몸이잖아 다 맨몸아 다 맨몸아 무장인지 아닌지 잡았어 아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맨몸을 좋아해 피가 1인데 이제 어 야 나 누웠거든? 나 살릴 수 있어 집사야 내려와 있긴 한데 올라가는 걸 봐줘야돼 아 올라오는 거 보고 있어 밑에 있던 거 능마 잡았고 능마 하나야? 어 소음기 박힌다 이거는 올라온 거 없었는데 사다리로 나도 소리 못 끓였는데 나 죽었어 나 소음기 박고 있어 팀 점프 한번만 집에 쏘는 거야 집에서? 아 진짜 나한테 집 밖에는 매달려 있다 잡은 거야 근데? 어 내가 잡았어 집에 붙어있어 오빠 나 죽었다 엠파 소리다 죽었어 나 올라온 소리를 못 들었는데 지금 한 명이 빨고 있거든 그 집 잠깐만 너 정면 그 루프 정면 루프 있다 지금 루프에 아크티 어 루프 올라가서 상황 좀 보자 흠 내게 나야? 뒤에 잡았고 이게 집주인인가? 아닌 거 같.. 아 카메라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집주인 아니야 레이더 오네야 어디서 쏜 거야? 옥상 옥상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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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내 뒤에도 있다 우리 흰색 풀물 있어? 걔 잡은 거 같은데? 헤드봄 원시인인데 헤드봄이야 아 살이 더 어디있어 맵게 잡았어 아 원시인이었거든 옥상에 잡아야되는데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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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대박이긴 해 내가 마지막 정보가 올랏 60대 옥상 루프 루프에 헤드한테 때렸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네 나 있는 돌에 한 명 있다 올라가자마자 왼쪽에 마지막 정보 잡은 거 같은데 헤드 왼쪽에 나 LK를 못찾았거든? 나 한 번 빠질게 나 템이 LK가 떨어졌나보다 형 나 총 존나 많아 이 정도면 들고 들어간거야 아니 아니 나한테 다 있어 형 빠질거야? 아 빠지자 빠지자 이네 레이드 온 애들 150도에서 온 애들이야 저거 먹어봐봐 형 템좀 꽂아봤고 살림 거들났겠다 가져갈게 엠바 좋다야 큰접 어? 우리 집 쪽에서 코소리 났는데? 난 안났어 못들었어 어? 집쪽이야 집이야 집쪽이야 일단 110도 내가 그냥 정면 봐줄게 볼트있다 쟤네 농가울로 집들었나보다 풀무장돌해 중무장돌 보이는건? 오케이 나 위치 안걸렸거든? 야 내가 여기서 홀딩 해줄게 그냥 내가 여기서 홀딩 해줄게 하나 헤드모음 누웠어? 내가 학살을 못해 내가 학살을 못해 스타트 슬슬 끊어도 돼? 다운드래 산 위에서 찍을 준비할게 졸벽 여기 하나 잡아놨고 하나 풀댓 응 둘에 풀댓이야 돌 침대 좀 줘가 얘네 뭐야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나도 좀 멀어 나도 좀 멀어 아 털이 난다 아 시발 잡았어야 되는데 네네 다 못들었어 폭발탄 좀 멀었고 포가 포 있으면 좋은데 포 대는 여기 없어 로켓 일곱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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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정 이거 와서 풀무장 여덟발 먹었어 스티타 먹었어? 그거 먹어줘야될거 있어? 레이드하는집에 풀무장 철거면 뭐 먹고 뭐야 포렉 포렉 나야 얘네 지금 창문층에 두명있어 그러니까 쫄거애들인가 어? 어? 나 죽었어 어? 이게 뭐지? 나 트리플헤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 새끼들이 게임을 해야돼 어디가 더 뒤꺼? 방금 싸웠던 애들 아니면 철도집 철도집 철도집이 제일 뒤꺼긴 하지 처음에 그 굴욕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긴 해 파키 아니면 빨키 아니면 뒷문이야 이거 뒷문 봐봐 너네 올라가서 어 위에서 봐줘봐 나 입구 보고있다 지금 들어간다 어 원통 보고있지? 나왔다 얘네 나왔다고? 어 나 하나 잡았고 나 나간다 형 어 씨 나 죽는다 어? 죽는다고? 아 씨 형 나 못들어가 아 네네 살 수 있을게 하나 다 잡았고 얘네 어디로 나왔어? 지금 통은 없어 넷 잡았어 넷 더있나? 나도 너야? 나 나 위에서 잡았어 누구? 그... 아니 씨... 처음부터 털어서... 처음부터 털까? 지금 없는거 아냐? 아 근데 이러니 여섯명이였어 아까 레이든지 탱크인지 뭐 뭐 하고 있거든 나만 들려? 난 안들려 너만 들려 세발자 아 탱크 잡고 있어 탱크 잡고 있어 탱크 잡고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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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발자 여긴 없다 H22 H22 레이드야? 어 일단 에케소리나 나 아까 탑다운 한 다음에 2 둘 다 잘랐어 루프 불꽃 샷 벌 세명 잘랐어 어헝 얘는 톰슨 흐흐흐흠 또 있음? 없었어 아냐 올라가봐야돼 뭐야 rt 안죽었나? 잠깐만 시체가 안보여 어? 이 새끼 뭐야 나무가 으아 나무가 뭐 이질발 전나 터져있어 이 새끼 몸에 어 뭐야 이거 좀 심하게 많이 터져있는데? 아 좀 징그러워 시X야 이거 아니 뭐만해도 아무 아 이거 뭐 샤토가 있을까 뭐 챙길거 있어? 아니 이거 이거 뒤에 뒤에거 챙겨 여기 여기 가방에 가방이 있는거 아 아니 여기 여기 이거 이거 가방 혹시 사다리 있어? 아니 없어 배우지도않았어 아 있다 있다 배우지도않았어 있어? 나무 존나 터져있어 어때? 나 지금 5만개 넘게 비비는 중 나무 안캐도 돼 이제 6만4천개 진짜? 어떻게 났어 피소식인데? 피소식인데 어떡하지? 샤토가 있는데 너 죽었니? 응 샤토가 밑에있어 위에있어 밑에 밑에 존나 깊숙하게 뭐야 H24에 살아봤다 아 이 병신같은 놈 지금 끝나거든? 아 이 병신같은 놈 미안해 뭐하는데 진짜 둘 다 아 진짜 병신같은 놈들 아 야 지수야 W에 애들 잡아놨는데 먹고올까? 가서 먹고올게 먹고올래 저 발전기 옆에 죽여놨거든 왼쪽에 아니 이거 총알 어떻게 대지? 이 새끼 소음기야 이거 F1으로 내가 샷건트랑 부셔볼게 F1 어딨어 F1 어딨어 여기서 다 정보하고 있다가 야 올라와봐 또 풀어지는 소리 났지? 야 확실하게 바지체킹하지마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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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할게 똑같은 상황인데 왜 하네 난 이제 수습했잖아 아 근데 너가 또 병신같은거 같은데 나는 약간 있는거 같은데 하고 떨어진거고 너는 있는거 확신하고 떨어진거잖아 너 시체 먹느라 진짜 리얼로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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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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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슨 전에 우리 입구에 붙어있다잉? 응 아우 차광을 했는데 뚫을 거 있어? 그럼 아 이거 진짜 많았다고 다 챙겼지 야 너 박해봐 아 나 그거 할 거야 죽어질게요? 아 이거 딱 두 개만 된다 아달이 좋았다 진짜? 나이스 야!! 왜? 유황 두 줄에 시포로켓 나왔고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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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이수 원찰 밀려들어 오는 베이스인가? 어 밀건이야 그냥 부셔버릴게 애들 떨어졌으면 같이 떨어져서 싸워라지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차를 못 본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알짭이 생기긴 했네 합격 그.. 합격 드립니다 똥오줌은 가린다고? 똥오줌은 가리네 확실히 누가 시퍼렇게 챙길래 누가 고급몸이 될래 나 총 한 줄 있는데 나 주던가 자라 여기 부서버려 벌려 외부 힌들 안나왔나? 건차에 고철 300개 힌들 어? 야야, 건차 바뀌는데? 물건 아니고? 야, 이거 외부건차가 아니오 아...그래? 건차 찍어? 어 와, 건차박는다 일정에 아, 도검 밑에서 떨어져있네 어? 이거 하나 안 지켜. 누가 지킬꺼야 에이 문 내게 달았는데 강하냐 밑에서 존보 타는거는 어쩔 수 없다 뭐야 톰스 떨어져있네 아 와봐 시벨라메꺼 그냥 바로 박아줄테니까 면상에다가 자 기다려! 지수 나와야되니까 오 바로 나오는데 오빠가 아니야 여기서 이제 주둥이로 시발 에메랄레스 쏜새끼 잡아야되 이제 아니 이 꾸덕이야 포솔라고 지금 포쏠고 하는거야? 어 보송농기도 있길래 기억이 잘 안나 더 가서 잡고 오자 잠깐만 나 인맨 좀 터뜨리고 2층에다 수시원이야 문 모르겠는데? 오늘 못봤어 한금을 확대해봤는데 아 오른쪽에 둘 지금 300반량에 여기 두 명 보였어 지금 아 내가 너무 지압이다 집 들어가겠는데 방금 쏟아네 한 대 더? 야 계획 변경 에메랄레스 엿다 박아 인맨 꽉 찼어 돌로 생돌? 어 아니 아니 돌주는건 상관없어 에메랄레스 박자 저거 빨리 집에다 회수해놓고 하 지랄해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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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못봤나? 우리쪽 한 번 점프 뛰었는데? 모르는척하는거였는데 누가 문 좀 달아가라 문 나 쏜다 헬기때문에 진행이 안돼 기사 이거 내꺼 이거 넣어놔줘 그냥 피치다 헬기때문에 쟤네야 루프 못먹고 있는거긴하네 잘 바뀌었어? 어 히트 휴우 아버지에게 바뀌긴 했어 오! 그냥 개박살난 휂 공개 뭐야? 내가 여기 잡자 쟤네들 소위박는 중이예요 레이들 시작할게 야 투투야 니가 포 쏴라 내가 전초 있을게 포 어딨는데? 돌 뒤 돌 뒤 아 나도 죽었다 헤드 맞았는데? 돌 뒤 그대로 있어 잡았다 잡았어 이거 봐줘야된다? 어 칠파 죽기 잡았어 나는 캡치 했고 다시 불구장 하나 죽어있고 아래 반수 하나 먹었어 바로 아래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잡았어? 내려가볼게 샷터 없거든? 이거 그냥 문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손바탄 폰바탄 있어? 어 나한테 108 아 일단 10포라기 떨어지는 소리 나긴 했는데 나 나 나 이거 위에서 그냥 탑던하자 아 이거 문 들어야까? 마음대로 해 니 마음대로 해 니 마음대로 해 그냥 아 문 들어야자 문 들어야자 깨졌을거야? 폭발탄 버릴 수도 아 아 아 아 아 호박탄 내려와줘 아 너무나 야 권차라 뭐 아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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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차가 왜 이렇게 박혀있나 생각했는데 지금 와 와 ㅈㄹ 뻔했어 이거 하고 내쉬면 안 돼요 숱 숱 가져가야돼 컴포넌트 좀 많고 얘네 좀 어디서 어제만 좀 비교적으로 템이 많았던 애들 같애 권차 여기도 템빵이긴 해 이거 좀 뚫을거야 아 뚫을건데 지수야 내가 올라갔는데 보고 있으니까 편하게 뭐 있냐 안에 별거 없어 생각보다 거짓데 컴포넌트 많아 한 줄 정도만 있으면 성공일 듯 내 생각에 화약 2,000개나 유황 3,000개 끝 끝 쏘아 두 줄 있어 어 성공 또 철수 히erap 어 이러다 уш나 그니까 저거 벽 4개 뚫으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지 봐봐 사이즈는 나오지 뚫는거지 뭐 그냥 안녕 전차 열려있어 오 야 용어 많다 야 철광석도 개많은 여기가 메인인데? 여기가 더 맛있어 딱 저기 저기 아 아니다 저기에 있는 거 너무 너무 멋있다 그냥 가자 일단 해먹일게 아니 헬기 아 와 장애 아 못먹었어 다 빨렸어 이미? 이미 빨렸을걸? 꺼리잖아 확인해보자 아 씨 왜이래 이 형 봐 양반 아니야 이 새끼야 쌍놈이야 이 씨밖아 에메랄레스는 못선다 한발 남았어 에메랄레스 그니까 그 이제 헬기로 계속 논스톱 파밍이니까 오일리그 다니면서 스노우볼 풀리면 되지 대충 난 어딘진 알아 그 약간 언덕져있고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일단 존나 괴롭힐까? 아 근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얘 스크랩 필기가 없어졌네 어 어 그러네 그래도 괴롭히는 건 나 찬성이야 근데 레이드까지는 모르겠어 괴롭히는 건 솔직히 존나 하고 싶긴 해 내가 그럼 타워 짓고 외부관차 따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 아 얘네 이증회백 쳤어 우리 봤다 그리고 아 진짜로? 돌회백 치고 있어 돌회백 치고 있어 괜찮아 아니 문은 안 닫았어 여왕 그렇떠까 허겁진이 집으로 달려가는 잡았을땐 잡았을땐 어? 어? 속상해 썸만 줄래? 얼마나? 얘네한테 지금 암인가? 새벽인가? 2명 남고 나 3명 따라와 내가 따라갈까? 응 아무나 풍차랑 찍어야겠다 풍차 달아야겠다 파이프가 없어 파이프 턱 조심해라 턱은 못 봐준다 우측만 해 2방에 한자밖에 못 들었다 한자밖에 못 들었다 창문 쳐줬어 한자 먹을래 너? 나 먹을래 으응? 희생모장 한대 어 뒤지셨다 뒤졌다 맛있다 맛있다 와 이거 어떡하냐 어 돌 잠깐만 돌 좀 먹을게 어? 죽였어? 어 기절이야 또 기절했다 죽었어 화킬 찍어버려 그냥 병신 나 안에 들어갈게 잡았다 응 한 대단 맞았어? 응 기암둥이 톰슨 하나 둘 셋 하나 들어 끝나네 야 이러면은 왜건 다 따 버릴까? 응 다 딸 수 있어 진짜 내가 지금 쟤네 입장에서 감정이입하면은 우린 혼나 X같은 새끼들이긴 해 혼나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겠다 네 이러니까 이러니까 의미가 싫어할 수 밖에 없는 거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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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상대를 X같이 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냉정하게 예의 좀 넘는 소리 야야 반대편도 따로 가자 배나 뚫어 배 여섯 발인가? 뒷문이 뒷문만 뚫어 쟤는 배 어차피 합검문이 여섯 발이야?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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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좀 가져올게 대유형이 이래서 캬 으흐흐흫 젤 하지마 내 옆에서 너도 가자 하고 좀나 붙 죽이고 있잖아 그리니까 똑같은 색 똑같은 색 어우 다 누웠어 보트 뒤에 아까 강 안 나오는데 이랜 안보여? 아 편하게 편하게 죽였으니까 어, 학교까지 찍어주잖아? 응 찍었으니까 편하게 안에 태어나는 거 안 보여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아니, 이거... 잠깐만 보초가 기울어져 있어! 그... 주름대 같은 거 있습니까? 보아 고촌 몇 개 있어? 고촌 몇 개 있어? 응 고촌가 X 됐다는 걸 아직 인지하지 못해 인지를 못 한 거 같아 뭐야, 떡백 빗나가는데 어, 천둥 친다, 시바 나 무서워 안 보인다 나 힐? 어, 해 잡은 거 같기도 해, 4댄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전초기지에서 160도 쪽에 나무의 벽에 뭐 하나 있어 저... 저... 내가... 진짜... 저... 집 안에서 저지랄 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벅한 발로 다 뛰어나와야지, 저거 어디다 할 거야, 전전차로? 그냥 여기 우리 이 코에 위에 어 불이네, 수고, 빠울리네 쟤네 집에다 트랩 박는 거야? 어 아, 야 나 죽었어 흐흐흐흐흐흐 아, C 오래된 따가니 수다, 밥 먹어 야암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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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하하 이 새끼 봐라 왜? 화연방송이 샀어? 화연방송이 우리 그 털에 아 그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털에다가 ㅅㅂ이 뭔데? 아 우리 배터리에다가 화연방송이 짖었어 이게 재밌게 하네 으악! 털 깎았다 아냐아냐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와 이거 C브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몰라 저거 부숴야겠다 너 사다리 있냐? 3개 있어 3개 3개를 달려 그렇지 오빠 신났어? 나 이제 그 흥 좀 흥 좀 올리려고 흥 좀 올리려고 흥 좀 올리려고 뭔데? 조심해 조심해 얘네 P.V.P 쏘니까 이제 P.V.P 쏘니까 이제 P.V.P 안 보여 어 배터리 보이네 그니까 배터리가 보여 배터리가 부술게 올라가도 되긴 해 근데 뭐 막혀있어 그 찬텔 시체에다가 포 넣어놔도 되냐? 어? 어 맘대로 해 네 투익 시체 아 어딘지 알겠다 어딘지 알.. 어딘지는 알겠어 상문층 어 지금 숨은거 아니야? 어 여기 어 죽었다 너 죽었다고? 네스 1층에 있어 이거 입고 나올라 준비한다 했다 오 뭐가 많아 굉장히 많아 뭐가 굉장히 많아 어 오빠 오빠 가는 중 야 이거 삼각 깨봐 삼각 깨봐 못 올라가 지수야 엄마 나 못하는데 아니 지수야 깨졌어 어 오빠와서 그냥 숨만 쉬고 있어 어 내 시체에 그대로 있는데 아 이렇게 해줄게 안녕? 보인드 가자 하하 잉딥이야 유탄으로 부술까? 아니 이 시체에 있는데 어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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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풀에 다 쏟아 썼다 유탄 수탄 아 위에 층에 유탄 내게 또 먹어 내힌 내힌야 내힌 뭐야 뭐야 권차 오픈인데? 왓더퍼으윅 와 씨 권차 오픈이라고? 어 그린맛 중요한거 다 내렸다 유아 폭발 종류는 없어 에 컴포넌트 빼봐 컴포넌트 빼봐 야 숯 한 박스 홀리 쉿 봐봐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결국엔 왜 이게 메인이야 거짓아 날릴게 거짓아 고철 뺄게 뭐 쟤네 한 따까리 할거야? 쟤네가 써도 될까? 이미 능선 넘어가서 도망가는데 아 한마디 해줘 부시새끼들하고 그냥 완치자 마크 엔딩이 돼버린다고? 마크 엔딩이 ㅈ같긴하네 마크 쳐묻어가지고 병신같은거 아니야 마크 엔딩 뭔데? 그렇게 됐어요 야 야 são 그거나 쳐먹어야 겠잖아 쟤네가